예,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희도 여러 번 차례 방송을 드렸지만 주유수당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임금 체계가 워낙에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결국 사법부로까지 가서 법정 다툼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판결은 좀 작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당장 다음 주에 기아자동차와 같이 큰 회사의 통상임 관련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동 관련 전문 법무법인이죠. 메이데이의 유재원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법원 2심 때는 정기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어제 대법원의, 즉 3심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2심과 3심 사이 이렇게 판결이 180도 바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2심과 3심이 바뀐 것인데요. 3심의 경우에는 신의칙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가 또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1심, 2심, 사실심에서 지금 굉장히 한 100개가 넘는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가지고 굉장히 관대하게 내지는 2013년도의 판결 이후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다시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칙이라고 말씀하신 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죠. 2013년도 대법원이 가브로토텍 당시 통상임금 사건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회사 경영의 중대한 어떤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통상임금 관련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나름의 원칙을 이제 법원이 만든 거였죠. 그렇죠. 노동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성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노측에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의칙 적용이 나온 것은 그렇게 해서 통상임금 중에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갑자기 청구하게 되면 사용자로서는 노사 합의한 것을 예측을 못해. 예전에 했던 것을 뒤엎게 되니까 예측을 못하는 추가 수당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의 어떤 이익을 따져서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이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심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투산,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 적용을 다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았거든요. 2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시형버스의 경우에는 인천의 경우에 준공영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운영에서의 적자 부분은 또 시의 재정 예산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약 7억 원 상당의 인건비 부담 부분도 아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약간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앞으로 줄줄이 말씀하신 당장 다음 주에 기아차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런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또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이 판결 전에 GM 대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또 파기환송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2심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신의칙 적용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노측의 어떤 청구를 다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판단을 상당히 굉장히 재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요. 사법부가 어떤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무제표 같은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그걸 판단을 사법부가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적절한가 싶네요. 원래는 제가 노동 분야에 좀 있으면서 이 법 분야라고 한다면 규범적인 판단이 분명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신의칙 적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쟁점을 또 판단하는 게 과제가 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하차 판결 1심에서 노측이 승소를 했지만 기업의 어떤 회계 그리고 단기순위, 매출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신의칙이 적용이 안 된다 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심 선고가 앞두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 중대한 경영상, 신의칙이라는 이 원칙 자체를 계속 가져간다는 전제에서는 뭔가 사법부가 다른 재판부들이 어떤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원칙을 재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을 넣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단한테 줘야 되는 어떤 배당금이 이를테면 기업의 이익의 5%다, 3%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2013년도 신의칙 판결이 나온, 양승태 사법부의 신의칙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노측도 반발하는 상황, 사측도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 결국은 인사에 들어가는 어떤 부담의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떤 배당이나 기존 근로자들한테 배당해주는 부분을 고려한 다음에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이런 부분은 경영상에 부담이 되겠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가까이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판결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때 사실 아마 다시 유변호사님 모셔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덩어리가 커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면 왜 기업들은 큰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 연차수당, 주요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기준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청구하는 것은 과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차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4년여 소송을 하는 동안 그 전 것도 있고 진행되는 한 3년, 4년여의 것들이 일괄적으로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한 부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또 수치상으로만 지금 당장의 수치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지금의 어떤 경영적인 상황, 또 업황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지 정말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가 또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판결이 다르게 된다고 그러면 재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은 임금체계에 대한 뭔가 좀 어떤 정리, 간소화, 간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옛 고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가 어렵고 말이 어려워질수록 식자층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꼭 법원을 가서 판단을 받아야 어떤 통상임금인지 여부도 판단되고 또 신의직,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판단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과제는 임금과 수당이라는 걸 확실히 구분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식의, 영미식의 지금 어떤 경영참여 내지는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PSPI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급여, 성과의 그런 보상 제도가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무급이나 직능급, 그리고 개별 임금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임금체계, 이 복잡한 임금체계 문제를 좀 정돈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일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얼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과 노동자를 위해서라도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안으로 포괄임금제 부분을 일단은 손을 보겠다고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인적인 어떤 임금 테이블도 만들어주는 규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사 얘기 나왔을 때, 결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